버스 탔다는 소식도 쉽지 않구요 아 저 메르시랑 루시.. 와 벌써 잡혔어? 어? 뭐야? 와.. 티어가 너무 소탈하다 귀엽다 아기자기하고 팀보 오세요 이 지랄 처음 좋다 시작 팀보 가시죠 음.. 뭐하지? 가자 가자 팀보 하염 브로드 친구들 반가 반가 도착했구나 이곳이 보이느냐 아 도착하니 또 있어 뭐야 저거 골든벨 형님 게임 좀 진지하게 봅시다 형님 저 배친데요 아 원래 이런 곳이에요 아니 뭐 아무렇지도 않게 예 예 예 예 예 여러분들 착착착 해봅시다 여러분 포커싱 포커싱하고 뭘 꺼요 딱 무리 안하는 선에서 아시죠 예 저희 뭐 뭐가요 그 뭐 아까 이상한 소리나길래 아 예예 조합도 나쁘지 않네 투 힐 조합이 어 괜찮네 예 괜찮네 오케이 적팀에 골드가 있지만 여러분 해봐요 별 차이 없어 대리 같은데 대리가 둘인가 대리야 대리 어 골드잖아 안녕하세요 김지원님 방송하나 안 무서워 예 예 이제 시작한다 골든벨님 빨리 쏘세요 계속 쏘세요 아니 뭐 내릴 외쳐나봐 그렇지 그렇지 그 디바님 그 빨빨리 나오세요 살리면 될까 몰라 궁 채워주고 있다고 왜 아니 지금 채우고 있던데 왜왜왜왜왜 저 태어나게 그 상황 아 이거 살리면 죽는다 아니 이거 앞에서 죽 아 570이요 예예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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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야 근데 할만해 할만해 그 정카레님 안죽으면서 해 그거 천천히 채우면 되니깐요 폭탄온다 이나믄쉽게 잠시만요 폭탄 우리 기지 뒤에 티바님 뒤에 뒤에 우리 뒤에 정크레있다 와 저세기 근데 야 뭐해 야왕분야 뭐해 니 앞으로가면 죽어 야 우리도 우리도 빨리 돌굴려요 정크레님 돌굴려 빨리 에이 빨리 아니 무슨 그걸 왜 물어봐요 빨리빨리 집안에 들어가서 구석탱이해서 잘 돌리세요 미셀린타이어 뭐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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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위도 닦고 부활한명 할 수 있으니깐요 쫄지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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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고있어 원숭이 좁해 그냥 그렇지 수두루패 할 수 있다 겐지 겐지 이거 질구가 빠졌네 조지자 겐지 드롱을 조져 그 총이 안되면 주먹으로 때리세요 한대씩 주먹으로 그렇지 좋아좋아 우리 어 조저분이다 내가 이거 으아 존댔다 예 형님 살릴게요 와아 네 아아악 뭐야 뭐야 다 졸려준게 힐 졸라 이빠이 넣고 있다 거점 거점 백선도 시야땜 오브게임 조심요 나이스 야 우리 정크랫이 데리네 사실상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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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node الج이 예예 힐링 빨리 넘는중 죽어오되局 죽어오되 죽어오되 아니 제가 살릴게요 바로 타세요 바로 타세요 빨리 빨리 타세요 오케이 오케이 외호 오우 어우 야 순이 나이스 골든벨 젤나 잘해 장크랫 에? 거의 88올림픽 그 멋지기 나 없는데요? 부활? 7초, 6초, 5초. 갔다 와야 될지. 어디 어디야? 아 뭐야! 어딘! 거의 88올림픽 훈렁새 소년대. 돌골라와요! 아버지! 돌골라와요! 난 숨어야지. 야 이거 진짜 살 수 있다. 아니 막을 수 있다. 얘 뒤로 빼봐봐. 디반이. 그렇지. 거기서 저 잡아야 돼. 타야 돼. 아! 다시 빨리 타야 돼. 빨리 타세요. 아! 죽겠다. 아 오래 막았다. 오래 막았다. 예상보다 많이 막았어요. 사실 뭐 아누비스 B부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. 예예예. 아나님 아나님. 뒤로 뒤로 뒤로. 쭉쭉쭉쭉쭉쭉. 뒤로 오세요. 미련을 버리세요 빨리. 오케이. 지금부터. 지금부터 잘해요. 이거만 막하면 돼. 이길 수 있어요. 공격력을. 높여드리자. 뭐. 뭐. 가만히 뭐해. 네. 오른쪽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오오. 아니 그. 뭐. 무슨. 시즈모드. 시즈모드 아니고. 왜 가만히 서세요. 시즈모드. 시즈모드. 야. 미치겠네. 진짜로. 일단 디바 디바 살림. 미쳤다. 못됐다. 거점 밟고 있을게. 소이빙. 맞아. 다. 이제. 제발. 형들. 제발요. 예. 뭐 어째. 해봐봐. 그렇지. 트레이저 잘 꺼냈고. 와 위도우 저것 좀 어째 좀 해봐라 포웅 좀 쓰고 아니 아나님 포웅을 왜 안 쓰세요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가시죠 이게 원래 데리야 데리 데리가 아니고 아냐아냐 데리야 이거 핵인가 여러분들아 이게 우리 팀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안됐느냐 위도우를 볼게 없었어 우리가 윈스턴 이런거 꺼내야 되거든 네 아니 데리가 아니라니깐요 우리 골든벳 형님 열심히 잘해요 정크렛으로 핵도 아니고 데리도 아니야 할 수 있어 오버워치님이 돼지 아실래요 로드호그 와 1008점 행님이시네 예 예 예 아 수졌네 예 그거로 왜 봐요 저만 미라가 배놀이라고요 예 졸라 못하는데 이 새끼 그건 그럼 예 아 내가 근데 그 피라님 저번에 아 하는거 보고서 유튜브 보고 따라했는데 브론 좀 아 아 볼게 따로 있지 골든벳님님님님 님 피라 봤어요? 그거 보면 안되는거에요 예 왜요? 아니 그 뭐가 도우면 되는데요 봐봐 잘한다고 님이 지금 점수로 보세요 예 아 1800점이지만 미안합니다 예 흠 흠 흠 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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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유 메타 이게 원래 상식이 필요없어 오히려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죽는 메타 갑시다 좀비 메타 할 수 있다 3일이면 근데 좀 힐을 넣지 여님들아 아니 3일인데 왜 탱커가 죽냐 저 지금 거점 가는 중이 오케오케 저 거점 먹는게 오케 백도 우리 소브라 소브라 백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짐 어그로 뒤에서 어그로 끄는 중 빨리 가자 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5초 뒤에 다시 진입함 아 이상한데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자리아님 자리아님 오케 거점 중 어 뒤에 뒤에 정크랩 아 이게 그 이 딜이 좀 없는 것 같 나 거점 들어갔는데 아니 여긴데 라인에 라인 자리아라 여기로 갈까요? 이거 제가 네 일로가 네 여기 있거든요 예 가시죠 히 지금 지금 주 바이케리 거기 온 예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조져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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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오케오케 우리 팀은 세 명 없다 다 좀 이따가 딱 모아서 딱 잘 보고 위 침이랑 게 딱 하나 던지고 예 딱 위 침 보고 위 침 도둑 이렇게 도둑 여긴 오케오 나 살릴게요 바로 바로 partir papa 가자 사 살릴게요 아 초월 카운트 X됐다 야 얘들 왜이래 잘하냐 어? 아니 우리 팀이 남타당 안돼 잘하네 저 팀이 근데 이게 그 부캐일수도 있겠네요 대리인가? 요즘에 대리가 많나? 아니 쟤네 궁을 쓰는게 좀 심상치가 않아 궁군배가 된다는 말인데 어 야 우리가 막 쓰는게 아닐까 아 나 불 다 졌는데 예 EMP 잘 들어갔는데 아깝다 그래 치료를 신청할게 오케이 오케이 힐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번에 이번에 그 타이어가 좀 한건 해야되요 한사람에 갑시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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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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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려 굴면서 저 에리스 하나만 봐봐 하늘로 하늘로 기둥 기둥을 타면서 빵 그렇지 그거지 그 다음 라인님 쫄지마 라인 쫄지마 쫄지마 막 죽어있어요 쫄지마 살릴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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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져 조져 오케 와 초월이 왜 벌써? 이거지 아직 몰라요 아까 쟤네도 이때 밀었거든 어 몰라 이번에 자리아님 궁있죠 궁 잘쓰면 되요 쟤네 초월 없어요 자리아님 우리나라 사람 맞죠 예예예예 그 자탄이 이번에 졸라 중요합니다 형님 잘 보시고 딱 쓰세요 쟤네 초월 없어서 이번에 한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후방 빠졌죠 자 이제 막 대충 깔겨 가자 빨리 조져 야 이씨X들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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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시 메리시 조져 메리시 메리시 잡아요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라인님 제발요 저 좀 잡아주세요 제발 못해요 존크렛 존크렛 아 아 나이스 records 제발 빨리 디콘 봐 빨리 빨리 조져 좀 잡아봐봐 나이스 비클런세가 아닐 대有иг 볼발발발발발발발발발될 cyj 제발 오른쪽에 쟨니야타 그렇지! 할 수 있다! 메이메이메이부터 메이메이부터 무조건 메이돌글로입니다 돌 약간 수원있을게 아 초월이 뭘 잘 자라 라님 힐 중 아아 부활 뭐야? 부활? 부활 있어요. 하지만 난 정클래스 살 거야. 으아아아악! 아니야! 마! 나 살려주지! 정클래스 한테 죽었는데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두 칸 먹었나? 가자 가자 어 두 칸 먹었네. 할 수 있다. 한 번 더 가면 돼. 죽지마 죽지마 자리아님 궁 몇이세요? 네. 진짜로 타이어 몇. 하이어 몇? 님들아 이거 린스포 이 죽지마 우리팀 죽었을때는 앞에 죽으면 안돼? 야 이C 뭐야 이거? 야 이C 잡아! 아아아아 진짜 이거 정클래스 저희 팀 캐릭 님, 정클래스님 앞에 죽으면 안돼요! 체력 없다고 나이스 와 진짜 우리팀은 정크 없으면 안 한다 가자 가자 살릴게요 라인님 바스티온 미친 척 빨리 잡았다 흐흨 우웃 요 이거 킬이 안 된다 진짜 미쳤다 폭탄 갑니다 뺄게요 미치겠네 EMP 잘 들어갔는데 EMP 잘 들어갔는데 홍이 잘 안되는 조합이라서 우리 조합이 라인 잘해야 이러니까 다시 가시죠 아 이게 안되나 일단 힐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저도 끝까지는 해봐야지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살릴게 아이고야 조심요 아이고야 아이고 야 아따 힘들다 얘들아 저 그 맞아 와 진짜 왜 이래냐 쟤들 잘하는데 근데 진짜로 아 아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요 들어가 들어가 안해 아 첫판 첫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아 여러분 고생했어요 끝까지 한게 어디냐 사실 제 예상은 좀 게임 분리하면은 던지는 거나 그런걸 좀 생각했거든 이런게 어디에요 사실 이 정도다 됐지 됐지 아아 잘했는데 근데 진짜로 골든벨 잘했어 와 사실 이때 못 들어온게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세명을 잡아줬는데 와 네명 잡아줬네 미친 와 이건 진짜 우리 골든벨 형님한테 죄송하다 말해야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멘탈 좋으시네 아 아 다가가시죠 구독 눌렀어? 뿌